인천 광역시 연수월에 관한 선거 무효소송의 선거 공판을 하겠다. 이렇게 대법원의 이심,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박정화 이렇게 사인으로 구성된 그런 대법관들이 무려 2년 3개월 이상 끌던 그런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대내외에 통보한 것은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내외의 선거 공판을 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법관들은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7월 28일 날 목요일 날 선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본인들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선거관리에 부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무시할 만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사안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가하시기 전에 오늘은 새로운 시간을 한번 꾸며봤는데 여러분들이 신문 읽을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이럴 테니까 일단 방송 시작 부분에 그날 일어난 사건을 신문 지면을 이용해 가지고 상세한 그런 내용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조선일보 온라인판의 일면입니다. 가장 큰 기사가 민노총, 마카파식 파업, 대우조선, 금속노조 탈퇴찬반 투표 아마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금속노조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를 구성하는 아주 주력부대일 겁니다. 워낙 피해가 크니까 대우조선의 근로자들이 나서 가지고 금속노조 탈퇴찬반 투표를 이렇게 벌린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공적자금이 7조 원 이상 정도 특정 기업에 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나면 산업연액이라든지 아니면 관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경영층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을 텐데 회사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 사정을 속속들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인 없는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그렇게 시원찮죠. 주인이 없는 조직이 되면 감시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우조선의 내부 상황도 상당히 적어볼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7조 원 공식적으로 밖에 드러난 것은 7조 원 정도인데 7조 원 외에 얼마나 더 투입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그냥 거의 막다른 골목으로 그냥 회사를 몰아넣고 그것도 그냥 하청지혜라는 데서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아주 쿨하게 이야기하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세금을 7조 원이나 특정 회사와 함께 7조 원 투입하면 회사를 몇 개나 만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참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스러운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망하겠죠 그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선 경기가 호황인 상태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정신 상태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다음 또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또 웃기는 기사가 나왔네요 운동권 자녀 특혜 유공자법 민주당 의원 164명 동의 이게 아마 이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자녀들에 대해서 대학 입시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취업에 어떤 특혜를 제공하겠다 이런 법을 통과시킨 모안입니다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힘을 합치게 되면 여당인 국민의 힘과 관계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거대 여당이 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유공자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소위 대한민국 국회의 선거 부정으로 인한 당선된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냥 가는 꼬라지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런 게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라 기강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 아닙니까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도덕질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다른 것을 도덕질한 것은 다 하찮은 거죠 대통령 말빨이 통하겠습니까 대통령 말빨이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긴료하고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그냥 외면하니까 그럼 말에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말에 전혀 무게가 안 실리는 거죠 그 다음 저 밑에 또 보니까 이런 또 기사가 나왔네요 숨만 쉬어도 300만 원 연금이 못 지켜준 노후 연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연금이 1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나오더라도 결국 원화의 합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냥 종이 조각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기사가 한국과 일본의 연금 상태라는 부분들을 다뤘는데 이제 일본의 노인들도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연금을 160만 원인가 이렇게 대두고 받지 못하니까 가장 고민이 뭔가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다 우리보다도 이제 노인대국이 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는 화폐 가치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를 화폐 가치를 제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경제정책이 근실해야 되고 국가가 경제부도와 같은 상황을 맞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나 이런 부분에 무관심한 지금 세대 사람들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게 부메랑이 돼가 다음 세대는 물론 피해를 보지만 자기 세대의 노후관리가 안 될 거다 이야기예요 국민연금을 가지고 무슨 120만을 받더라도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구소련에서 그냥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도 평생 동안 연금을 부었는데 연금이 계속 삭감되니까 또 뭐죠 어렵게 그렇게 다른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도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들 쭉 보면 그 기사의 표면에 드러난 것 이면에 있는 것은 국가의 근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민정 맨 밑에 또 나는 방송을 14년 한 인재이고 여당 대변인 왈 자기 객관화가 안 되나 그럼 고민정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광진구 의뢰 출마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 오세훈 후보하고 맞부딪혔고 엄청난 부정승을 통해서 당선된 민주당의 대부분 국회의 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나는 부끄러워서 그냥 좀 조용히 지낼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정 위원하면 뭐가 떠옵니까 광진구 의뢰서 오세훈 씨한테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투표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산적으로 그렇게 해서 간발의 차이로 오세훈 후보를 누른 사람이 고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다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벌을 안 받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이렇게 나서 가지고 내가 방송 14년 한 인재다 인재면 뭐합니까 양심불량대가 다 부정승거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국회의원 빠지 달고 있습니까 부정승거를 해 가지고 여러분도 국회의원 빠지 달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온갖 종류의 주장을 다하는 그런 세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 가지고 권자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전혀 신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당신 공정상식 무슨 정의한다면서 당신 지금껏 공정상식 정의와 관련해서 뭐 했어 뭐 했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안이나 현상에 내 지지율이 왜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 담벽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하는 상태니까 앞으로 그 앞날이 얼마나 칙칙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사안이나 회사일이나 간에 분식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리고 은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직시할 때 그때 어떤 사안을 복잡하게 꼬이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잘하려면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는데 가장 긴류한 일을 안 하는데 세상에 양식 있는 보통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일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한 일을 해결 안 하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죠 지지층들이 뭡니까 돌아서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해?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나아가 지지율이 사안에